국민의힘이 최근 서울과 일부 붙어있는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구상을 내놨는데 자 그러자 김포시 말고도 고양시에서도 서울 편입을 원하는 등 여기저기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.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께서도 지방화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나요? 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고집어서요. 하하! 그 이러다 경기도 충청도도 다 편입해서 대한민국에 서울만 남는 건 아니겠지요?